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아멘 다 아시는 말씀이시죠 오늘 제목은 바른 기도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새벽 기도 새벽 예배를 하게 되는데 일단 말씀 준비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먼저 제가 받았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저의 평생 언약이거든요 제가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붙잡고 또 사역을 하고 붙잡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런 언약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종교들이 다 기도가 있습니다 다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응답을 받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환상도 보고 응답도 나름 많은 것들을 받죠 불신자조차도 기도를 합니다 불신자지만 그 불신자 자체도 어떤 면에서 보면 신자죠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신자도 신자예요 하지만 이들의 기도는 100% 200% 육신적이고 그리고 미신적이고예요 그리고 무조건 달라는 기도예요 저도 어렸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요 그 어린아이의 가족 문제 때문에 아 제발 달을 보면서 아 다 보이시잖아요 달님 해결해 주세요 별들을 보면서 별들 다 보이시잖아요 아니면 해를 보면서 다 보이시잖아요 어떻게 해주면 안 될까요? 그렇게 기도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가끔은 뭔가가 되어지더라고요 뭔가가 응답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세계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주일 말씀처럼 택감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과연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너무 중요하죠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진짜 너무 심플하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복잡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발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먼저 복음을 들어라 믿음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생기거든요 들릴 때까지 들으면 언젠가 그게 어느 날 그게 저에게 응답이 되고 해결책이 됩니다 말씀 듣는 그 자체도 사실 기도이거든요 앞에 찬양을 할 때 아니면 집에서 정식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는 사람이 만든 기도문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드는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말씀을 내 언약으로 만들 때 기도가 되어집니다 왜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지금 이 상황 속에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여집니다 그때에서만 하지만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고생하고 아프고 떨어쉐에베 얼마 전에 백신을 맞았는데 갑자기 열이 2주 동안 안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믿는 사람은 만약에 그 문제에 집착한다면 문제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 문제만 보이니까 문제만 보이니까 문제 생각하게 돼 있고 문제 생각하게 되니까 문제가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놓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강단의 말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말씀 말씀을 우리가 놓치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어떤 문제 속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가족 문제를 당하고 있는지 직장 문제 당하고 있는지 인간 관계 문제에 있는지 아니면 어떤 병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면 걱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원하시는 것은 내가 그 문제를 붙잡고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바른 선택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인도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만우예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듣고자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이만우예를 누리는 것입니다 랩론트 읽어보면 그분들이 다 노예 포로 속국 잡혀갔잖아요 하지만 그 랩론트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 우리 나라를 다시 찾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랩론트들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와 나의 민족 가운데 벌어졌을까 일어났을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기도 속에서 했습니다 여셉도 노예로 팔려갔지만 붙잡은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여도 감옥에 들어가도 항상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두렸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 생활이 여셉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되었고 축복이 되었고 성공의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뭔가가 있을 때 하나님의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 상태를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항상 신자는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거든요 오늘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이라 창세계 3장 6장 11장에 금방 빠지는 거예요 뭘 봐도 뭘 들어도 뭘 만져도 뭘 먹어봐도 바로 그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얼마만큼 몇 년을 그 상태에서 사는가 따라서 또 상태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성령 충만함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거를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그때서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거를 일단 놔두고 내 문제를 일단 놔두고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문제예요 맞아요 근데 내가 일단 이거를 놔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 가는 현장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장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제가 쓰임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할 때 문제가 없어져요 아닙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바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나에게 오히려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아 이 문제 때문에 아니라 이 문제 덕분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와 불신자와 차이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녀가 만약에 그거를 놓치고 문제에만 집착한다면 불신자와 똑같이 은답을 받아도 결국은 더 많이 고생하고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냐 운명이거든요 그게 창세기 삼정이거든요 그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제가 오즈베키 살다가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는 전도도 어디든 할 수 있어요 오즈베키 사이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슬림 국가예요 잡혀가요 근데 여기는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마음대로 찬성을 부르고 마음대로 전도를 하고 제 신앙생활이 나아졌어요? 아니요 오히려 나빠졌어요 왜냐 창세기 삼장 육장 십일장이 바로 나타나거든요 육신이 그걸 좋아하거든요 영적인 것 두번째 나중에 네 처음에는 좋아보여요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영적인 상태는 말할 수 없죠 네 그게 신자든 불신자든 똑같아요 왜냐 육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는 이만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이만웰 하나님을 우리가 문제 위기 가운데 누린다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 이거 주시면 제가 세계보금 하위에서 쓰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면 제가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이고 거짓말입니다 진짜 왜냐하면 우리가 훈련을 받았을 때요 70명 정도 있었거든요 훈련생 항상 우리가 전도할 때 아니면 헌신해야 할 때 아니면 랩런트 대회 시작하기 전 우리가 항상 돈을 모았거든요 헌금을 하고 근데 어떤 사람도 안해요 이소도 안해요 왜냐 벌거든요 돈의 그 가치를 알거든요 그래서 더 아까운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만약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네가 헌신한다면 그때 하는 말이 제가 더 많이 벌면 제가 세계보금화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랩런트를 키우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일합니다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벌어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게 창세계 산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그런 거 달라고 하지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헌신을 해라 정말 기도 중에 기도는 이만웰을 누리는 기도고요 헌신 중에 헌신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드린다면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사용할지는 그거는 누구도 모릅니다 네 요셉 노예로 팔려가는데 누가 요셉이 총리가 될 거를 생각하겠어요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때 그날의 그 장서에 요셉을 세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똑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족해서 아닙니다 없어서 아닙니다 정답은 싫어서요 안된다 못한다 아닙니다 안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항상 엄마 나 이거 못해 엄마가 해줘 엄마가 도와줘 나 이거 못해 엄마가 항상 하는 얘기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맞습니다 왜 다른 애들은 해낼 수 있는 거를 나는 못한다고 하지 하기 싫어서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못한다 부족하다 없다 힘 없다 아닙니다 싫다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믿어라 믿음으로 해라 믿는다는 거는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에 순정한다는 것이 믿음이고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 있어도 죽어가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내용입니다 그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자의 일곱 가지 축복 첫 번째 신분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크리스토를 마음에 영접한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계십니다 성령 내줘 그 성령님께서 그냥 계시는 것만 아니라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정말 나는 혼자 아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성령으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그분이 내 삶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신다 어떻게 어떻게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십니다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뭘 해야 됩니까 함께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이마누엘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원리스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내용은 육신적인가요 아니면 영적인 건가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고 나 자신이 알고 사단도 합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근데 절대로 하나님과 사단을 못 속입니다 나 자신도 속일 수 있어요 계속 거짓말을 하다 보면 그 거짓말이 진실로 보여요 그게 믿어진다니까요 근데 사단과 영적인 세계 안 속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적인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권세적인 기도가 우리가 예수 크리스토의 이름으로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근데 그 흑암이 과연 어디에서 역사할까요 물론 현장에서 역사하죠 물론 교회 안에서도 역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흑암은 내 안에 역사하는 흑암을 먼저 꺾으래요 내 안에 역사하는 창세기 3장을 먼저 꺾어해요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단이 무엇을 통해서 역사해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영적인 문제는 없어지지 않아요 다만 계속 우리가 복음 속에 있다 보니까 말씀을 계속 매일 듣다 보니까 쌓이는 거죠 복음이 근데 어느 순간 놓칠 때 바로 드러납니다 그것을 누가 이용하죠 사단이 베드로전서 5장에 뭐라고 했어요 8장 8절 말씀에 사단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닌다고 해요 맞습니다 사단은 그래요 자기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거를 알고 내 안에 있는 창세기 3장의 각인 보리 체질을 예수 크리스도의 복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눌려버려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복음으로 그래야 바른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야 바른 기도의 내용이 생깁니다 기도 제목을 적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가 그게 중요합니다 정말 내가 새벽에 와가지고 출근하기 전에 새벽 기도를 하고 가는데 어떤 기도를 하고 오늘을 출발하는가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루의 스타트거든요 하루가 그 속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그럼 사단의 역사가 있을 건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있을 건가 그거는 누구한테 달려있을까요 여러분들한테 달려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고 하와한테 선택의 권리를 줬어요 자유를 줬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나의 문제와 창세기 3장 6장 11장 과 함께 시작할 건지 그거는 우리한테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지 않으면 바른 내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결국은 바른 기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 자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기도만 육신적인 기도면 그럼 문제가 꼭 터져야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위기가 와야 꼭 어디에 부딪혀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억지 기도 해야 하니까 기도 수첩을 해야 하니까 애들이 보니까 아니면 부모들이 보니까 억지 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한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어회를 구한다면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용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진다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적 기도를 하라고 다른 말로는 그게 사명적 기도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전도와 선교예요 그래서 디모데의 전서 1장 4절 말씀해 보면요 죄송해요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때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단 한 번 인생 단 한 번이라도 참복음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근데 참복음을 가진 우리가 오늘 입을 꽉 다물고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누구의 손에서 찬다고 하시죠 우리 손에서 내 손에서 네 우리의 사명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가서 전해라 가서 말해라 어렵진 않아요 8년 동안 러시아의 어에비부를 인도해 보니까 태워질 때도 있고 안 태워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저에게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현장도 보고 저런 현장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은 누림이 시간표인 것 같아요 왜냐 복음을 전했어요 안 받아요 괜찮아요 왜냐 그 사람이 저한테 빚을 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무조건 도와줘요 전화 와도 도와줘 번역해달라면 도와줘 와달라고 하면 도와줘 어제도 병원에 다녀왔거든요 못 알아들어가지고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에게 돈 필요 없습니다 네 대신 저에게 필요한 거는 복음을 들어라 다락방 하자 말씀을 듣자 그것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도와줬는데 저의 그거를 받아주지 않으면 그거는 인간도 아니죠 양심도 없죠 그쵸 그런 빚쟁이들이 엄청 많아요 안성에도 많고 인천에도 있고 김포에도 있어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서둘 필요도 없고 한마디로 지금 내가 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이 사역을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중직자 모든 교역자 모든 사역 마찬가지예요 모든 랩런들 내가 있는 그 현장 나에게 주어진 현장이잖아요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누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항상 먼저 나 자신이에요 문제를 주셔도 나를 변화시키려고 그런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보금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영적인 일이 성령의 역사 천사 동원 사단 결박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내가 있는 이 자리 이 장소 이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항상 어디에 있든 그리고 사단은 결박되게 돼 있어요 네 그게 세 가지예요 영적인 일이 그래서 우리가 순서만 조금 바꾸면 돼요 어떻게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내 거를 내려놓고 하나님 거를 먼저 내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가 되어지고 그래야 바른 기도가 되고 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를 무엇을 붙잡고 어떤 기도를 하며 그리고 뭘 누리고 사는지 너무너무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